모두가 이 먹방을 보고 경악했다. 여기 살아있는 정갈을 먹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역시 맛잘알인지 맛있는 꼬리부터 먹어줍니다. 오른손으로 정갈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먹네요. 폭소는 맛인지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이번에는 풍뎅이 수프입니다. 수백 마리의 풍뎅이가 들어있는 된장국에서 풍뎅이를 건져 맛있게 먹는 남성. 국물도 한입 해줍니다. 머리는 먹지 않고 버립니다. 이번에는 뭘까요? 귀여운 지네를 쌈장에 버무려서 맛있게 먹어줍니다. 보는 사람도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네요. 소스가 부족했는지 손으로 소스를 추가해서 먹어줍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파란 틸라를 간장에 턱 찍어 맛있게 먹어줍니다. 소리가 바삭바삭하네요. 다리까지 남김없이 먹네요.